과일의 만변신. 그녀의 선이 닿으면 평범한 과일도 용이 되어 날아오르고 꽃으로 활짝 피어난다. 어머 이게 과일이야 꽃이야. 과일이 예술작품이 되는 마법. 100만불짜리 금손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푸드카빙 명장 고윤희입니다. 국내 최초 푸드카빙 여성 명장 고윤희 씨를 만나봅니다. 서울시 강남구. 주방용 대형 냉장고에 각종 식기와 조리기구 박스재로 쌓여있는 수박들까지. 영락없이 식당 주방 같지만 윤희 씨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때마침 발견한 윤희 씨. 칼로 차리고 투려내고 이미 수박과 한몸이 된 듯 초집중. 온우지의 기운을 모아 수박을 조각하는데. 푸드카빙이란 과일이나 야채를 조각하는 데코레이션 기술로써 식공간을 연출하는 데코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더 좋다는 옛말처럼 목적에 맞게 음식을 아름답게 꾸미고 연출하는 것이 바로 푸드카빙. 어느새 푸드카빙에 입문한 지 7년째라는 윤희 씨. 이제 명실상복 국내 최고의 맛이다지만 처음부터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고. 아이들이 두 살, 세 살 때 남편이랑 사별을 하고 사별도 힘든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 혼자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부채도 많았어요. 부채도 많아서 제 성격이 원래 긍정적이고 힘든 얘기를 나한테 잘 못해요. 잘 이겨내보고 싶어서 투잡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마침 푸드카빙을 알게 됐어요. 푸드카빙을 이거는 자격증만 취득해도 내 장소에서 아니면 집에서도 쉽게 주문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격증을 마스터를 취득하면 교육을 또 할 수가 있고. 푸드카빙으로 남편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이젠 구기 선양까지 한다고. 최근에 안동 하의 마을에 앤드류 왕자가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전통 생일상의 상차림에 수박 카빙이 올려졌는데 그때 상차림을 재현을 하고자 그 상차림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주셔서 작품을 만들었던 동일한 작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안동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여원 2세를 위해 만들었다는 작품. 2시간 이상 걸리는 데다 필요한 재료도 한둘이 아니다. 샤또 나이프가 있고 스텐 조각도가 있고 풀카빙 나이프가 있고 원형 코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필러도 사용해야 되고 조각도도 사용해야 되고 한 5,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한 90% 이상의 작업을 하는 건 샤또 나이프라고 해서요. 이 칼로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작품들도 많지만 오늘은 오랜 시간 정교하게 작업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품.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는 푸드카빙.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수박이 맞나요? 역시 아깝지 않은 명장이라는 이름값. 다음 날 푸드카빙 대회장에서 다시 만났다. 우와 대회장을 가득 메운 각종 푸드카빙 작품들. 수박으로 만든 꽃부터 해적성까지. 정말 수박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다. 그 틈에서 윤희씨도 만날 수 있었는데. 경연대회 심사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스피드스킬 경연과 미러 경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치열한 푸드카빙 대전이 끝나고 본격 작품 심사에 들어간 윤희씨. 카리스마 넘치는 매의 눈으로 작품들을 살펴보는데. 눕혀서 이거를 약간 대각으로 하면. 그치. 저거는 하나씩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푸드카빙 경연에 참가한 후배들을 위해 저음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멋이네. 흥하시겠다. 항상 자신의 작품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랑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점이 정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선지한 것도 너무 당차죠. 남자 반칙이니까. 카빙 데코레이션이 되게 멀게만 느껴졌었고. 예술가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낮은 상태에서 많이 끌어오셔서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카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매력을 느꼈고. 앞으로도 교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푸드카빙이라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제가 더 힘을 얻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푸드카빙으로 새로운 인생과 에너지를 얻고 이제는 명맥을 이율 후배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윤희.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모든 분들이 카빙으로 행복하고 새로운 제1의 삶을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다른 감각과 손재주로 국내 푸드카빙 인자가 된 윤희 씨. 앞으로도 다양한 푸드카빙 작품들 기대할게요. 보기만 해도 취미고 있는 달콤 쌉쌀름한 초콜릿. 열심을 설레게 하는 이 집 초콜릿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데. 색다른 초콜릿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은 댄킴이고요. 초콜릿을 만드는 초콜릿 메이커입니다. 평범한 초콜릿은 카라. 베네수엘라에서 온 초콜릿 제작자 댄 씨를 만나보자. 서울특별시 성덩구. 좀 특별한 초콜릿을 만든다는 이곳. 초콜릿을 판매하는 곳이라기보다 마치 실험실처럼 보이는데. 매장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콩들이 가득하고. 빈투바라는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데요. 빈투바라는 것은 카카오 빈소부터 초콜릿 바까지 만들어지는 초콜릿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매장을 운영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작업하는 장소입니다. 와, 매장 밑에 숨겨진 비밀 작업실. 사실 매장보다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초콜릿의 기본이 되는 카카오빈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데.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카카오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빈 수출국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자란 된식. 초콜릿에 진짜 맛을 전달하기 위해 좋은 카카오 원두를 찾아 산넘꼬 물건너. 베네수엘라 현지의 카카오 농장을 찾아가기까지 있다. 이렇게까지 카카오빈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나요? 베네수엘라의 좋은 카카오빈과 빈투바라는 과정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빈투바 초콜릿을 만들게 됐습니다. 카카오빈의 종류와 로스팅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 오븐에서 로스팅을 통해 먼저 카카오빈을 잘 구워내고. 다음 단계에서는 잘 구운 카카오빈을 분쇄기에 넣어 잘게 부숴준다. 가벼운 껍질들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알맹이만 남기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는 초콜릿의 주재료 카카오립스 되시겠다. 이게 원료고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크, 밀크하고 화이트 초콜릿이 됩니다. 초콜릿 지저 과정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컨칭 단계. 카카오빈스를 갈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여기에 유기농 사탕수수와 같은 건강한 재료를 배합하는 것이 이것만의 비법. 지금 우리가 아는 초콜릿들은 대부분 초콜릿 안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간 것을 잘 알리지 않을 때가 있어서 우리가 한 거랑은 조금 약간 투명하고 싶고 좋은 재료로 사용해서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설탕과 24시간 넘게 초콜릿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변화합니다. 카카오빈 안에 있는 식물성 지방이 녹이고 카카오립스 입자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초콜릿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드디어 초콜릿을 맛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데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초콜릿을 탬퍼하게 되면 맛 차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초콜릿이 이제 반짝거리는 초콜릿, 우리가 아는 반짝거리는 초콜릿으로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초콜릿을 잡을 때 좀 덜 녹는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템퍼린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초콜릿으로 변신? 카카오빈 선별부터 템퍼린까지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다니 힘들진 않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하나를 새로 개발할 때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의 고통, 고통이 좀 있는데 그나마의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기쁨은 더, 더 많이 있고요. 초콜릿이 굳어가며 숨 쉴 때까지 좀 더 기다림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댄시. 잘 된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가루가 많이 안 생기고 초콜릿도 반짝거리는 형성이 일어나고 초콜릿이 잘 됐다는 그 쌤 사인입니다. 커피 원두의 맛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초콜릿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본연의 맛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단다. 코카오에서만 날 수 있는 그 향 자체를 사람들한테 맛있게 표현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초콜릿 미식의 세계로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는 댄시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